걸음 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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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발표를 함께하는 주제는 홍삼스입니다. 와 오 이 씨 랩전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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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쓰일 수 있는 거야? 포할라룸푸르. 우슬루. 박박. 박박이 무슨 뜻이냐? 지가 맞출 거 더 놀라. 박박. 이거 인정한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호캉스를 즐겨주시면 되는데 주어진 호캉스 솜 갯단 솜의 한도를 어그로 딱 맞고 쓸 경우 700만 원을 MVA에서 주입니다. 와 진짜? 얼마인지 알아야지 우리끼리. 이거 할 거 아니야. 야 613만 원 아니야? 어 메뉴 바로 시키면... 뭐일피자 아니야? 나 56만 원치 시킬게. 56만 원. 그 룸서비스 시킬 겁니다. 네. 룸서비스 시킬 겁니다. 네. 룸서비스 시킬 겁니다. 그 소고기 치즈버거 프렌치프라이 요거 하나랑요. 그 다음 갈빗살 짜파구리 부탁드립니다. 네. 어 17호입니다. 네. 오케이. 어휴 재밌네. 일단 그럼 이거는 여기다 놔도 되겠다. 일단은 56만 원 시켰다 나는. 유자 상징 누적 금액 56만 원입니다. 오케이. 아 애매한데 56만 원이요? 뭘 시킨 거야? 형 아라비아따가 뭐예요 윤기 형? 나 시키고 왔어. 아라비아따! 아라비아따가 뭐지? 아라비아따가 뭐지? 나 시키고 왔어. 오케이. 나 시킬게 지금. 뭐 시켜요? 아 전화 시키면 돼요? 7 플러스 3,4,5. 어? 통화. 통화 누르면 돼요? 7,4,5. 아 7. 형 남준이 형. 왜? 플러스가 어딨지? 아라비아따가 뭐예요? 뭐예요? 만원? 파스타야 파스타. 어? 설탕?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가 아라비아따야? 어? 어 그건 면이야 면. 네네. 그 갈비살 짜파구리 하나랑요. 네네네. 어 그리고. 그. 라프스타 아라비아따 하나 해주십시오. 네네. 네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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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가성비는. 여기 소고기 치즈버거거든요. 봉지 과자가 25만원인데 소고기 치즈버거가 24만원이에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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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치즈버거 시키고 갈비살 짜파구리 시켰는데. 다음은 남준씨 주문하셔야 되고요. 현재 누적 금액은 128만원입니다. 야 근데. 근데. 멤버 여러분들. 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시켜요. 근데 700만원 맞추기로 했는데 이거. 약간 서운하지. 분명했는데 100만원이나 먹어보는 거네. 한 명도 100만원까지 안 넘어간 거지. 인당 한 60. 지민아. 지민아. 나 오늘 진짜 머리가 안 좋나봐. 미안해. 지민아. 꼴 때 있으면 조용히 해야지. 아라비아다. 안녕하세요. 주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 갈비살 짜파구리랑요. 아이스커피랑. 조립 블록 하나만 부탁드려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갈비살 짜파구리랑. 조립. 야 보드게임. 아 씨. 아니다. 조립 블록까지만 부탁드려요. 와 쟤네 어떻게 저렇게 쉴 틈 없이 떠들어? 남준 안 시켰어? 남준아. 상지 ccb 10년 대회야? 어디서 쉴 틈? 상지 Trotel invest 100만원씩 comma요.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아네 여기 갈비살 짜파구리 하나랑요. 어 네 그리고 뭐야 이거 우리 감독님 목소리 인데요 그리고 게임기 갖다 주세요 게임기 40분이라고 써 있는 거 네네 야 정구아 어? 너 방 얼마나 크냐고 봐봐 보여줘봐 방 얼마나 크냐고? 어 그냥 그냥 드렉터로 컨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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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이 미쳤는데 봐 야 정구이 몇 호냐? 몇 호냐? 17호 17호 가보자 자 또 뭐 갈까요? 뭐 갈까요? 갈 수 있어? 남의 방? 우와 방 진짜 커 미쳤어 근데 뭐 커도 할 게 없어 우와 4명 세어? 와 쩐다 아니 근데 뭐 할 게 없으니까 아니 그니까 저 시키네요 야 브루마블 시켜서 브루마블 할게? 브루마블? 그렇죠 얘들아 너도 몇 개 시켰어? 와 죽이네 두 개씩 밖에 안 시켜줘요 두 개? 얼마 시켰어? 나 56만원 호비는? 호비 형 야 뭐야? 형이 너무 시켰어 저 소고기 치즈버거 프렌치프라이랑 갈비살 짭다보리 오 많이 버렸다 오 많이 버렸어 오 많이 버렸어 와 방 진짜 커 좁다 방 왜 이렇게 커? 근데 야 야 축구해야 되겠다 야 이건 거울 진짜 스위트긴 하다 그러니까 진짜 스위트네 아 뭐 먹지? 아니 뭐 뭐하지? 잡자 네 어 잠깐만 감독님 아니에요? 야 룸 서비스라고 하면서 감독님이 봤는데? 장어 덮밥 하나 주세요 네 네 장어 덮밥에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네 일단 다 한 번 시키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갈비살 짜파고리 하나랑 클럽 샌드위치 하나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지민 씨 시킬 창이고요 여러분 부루마만 할 거죠? 감독님 이거 모여도 된다 했죠? 네 모이셔도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저 먹을 거 좀 시키려고 하는데요 갈비살 짜파고리 32만 원 맞나요? 네 네 그거 하나랑요 그 보드게임 중에 부루마불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얘들아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 좀 건조하지 않냐? 난 이미 미스트 뿌렸어 다 했어 형만 안 했어 다 했어 형만 안 했어 아니 이렇게 그 한 번에 다 하면 어떻게 시간 텀을 두고 해야지 오케이 형 다시 다시 큐 얘들아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이 좀 수분이 말라가는 게 느껴지지 않냐?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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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내가 이거 너네 하라고 하나씩 넣어놨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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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자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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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부터 결과형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우와 여기는 주름개선 이중 가능성 화장품이래 진형 나이 보면 형 이거 꼭 필요할 거 같아 윤기에도 그럼 껴줘 형은 30대잖아 20대 감사합니다. 현재무역 금액은 501만원입니다. 네. 네. 이제 방구 씨 시킬 수 있고요. 지금 시키시면 되고, 이제 시켜서 시켜서 하고, 이것은 잘 이렇게 해보십시오. 정국아, 정국아, 정국 방구경 좀 시켜줘 봐. 정국아, 아까 시켰어요. 제가 보고 왔는데, 제 방끼도 다 평등해요. 왜 얼마나 좋길래? 이야. 야, 식탁이 있어? 밥을 저기로 시켜서 나눠 먹자. 그러면 음식은 누가 치워요? 정국이 방에서 먹으면 정국이 방 냄새 퍼지잖아. 음식은 각자 먹어, 각자 먹어. 정국이가 허락해 주면 같이 먹는데... 아, 그럼 정국이 방으로 뭐 이래. 노 퍼미션. 저 지금 시킵니다. 클럽 샌드치 시켰어. 나는 게임기와 페퍼미션 피자를 시켜야겠다. 게임기 시키면 게임 같이 할까? 얘들아, 게임기 내가 먼저 시켰어. 어? 아, 진짜? 어. 게임기가 총 4개 있습니다. 누적금에 얼마 남았어요? 진형. 형, 다 앞에 얼마 썼어요? 내 모습 안 들리나? 게임기 시킵니다. 야, 700만 원이 아니라니까. 그럼 얼마인데? 근데 700만 원은 진짜 아닐 것 같아. 멤버들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이야, 정말. 야, 이게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해서.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 돈을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을까? 오, 찔. 형, 야, 돈 쓰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돈 쓰고 싶어. 우리 우리 거 다 시켜볼래? 그러면 감당될까요? 뭐, 정보가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여러분들은 아니잖아. 여러분! 나 바다에 왔어. 갈게요. 야, 타이빙 해줘. 나 바다에 왔어. 갈게요. 야, 타이빙 왔어. 야, 타이빙 왔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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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어떻게 맞출 거야, 안 맞출 거야? 700만 원? 아니, 700만 원 한 번 맞춰보자. 아니, 700이 맞긴 해? 이거 가격 치고 700은 좀 작긴 한데. 야, 우리, 야, 우리 호캉스잖아. 어. 그냥 막 써도 된대. 근데 제가 솔직히 소신반언 하나만 해도 돼요? 그치, 호캉스 그냥. 누워서 핸드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치. 사실 그게 국룰이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수영장 가고. 야, 우리 돈 받지 말고 그냥 쓰자. 야, 다 털어, 야. 라면 뽑기랑 고르곤졸라 피자 부탁드립니다. 커피 시원하게 아이스커피 하나랑요. 뿌띠 파운드 케이크 하나 해주세요, 달달하니. 아이스커피랑요. 고르곤졸라 좀 부탁드립니다. 샤인 머스캣 빙수 하나랑요. 고르곤졸라 피자 하나 갖다 주세요. 갈비살 타포구리 하나랑요. 장어 덮밥 하나랑 과일 주스로 주세요. 미니 치즈 케이크 하나랑 따뜻한 커피 하나요. 어, 왔다, 왔다. 아, 그 정국아 밥 왔어? 나 라면만. 어, 부럽다. 부럽다. 이게 제일 빨리 오네, 컵라면이. 조선 팰리스 호텔까지 와서 컵라면을 먹어야겠냐? 아니, 애피타이저인데 뭔 소리야? 아, 뭐지? 그래가지고. 좋아? 저런지? 난 저런지. 갈 것 같아서 깨우려고. 아, 앉아. 오케이, 제이크 해. 오케이, 기다려. 오케이, 제이크 해. 오케이, 기다려. 오케이. 정국이 뭐야. 오지마, 오지마. 내가... 오케이, 제이크 해. 아, 맛있어, 뭐야. 내가... 아, 이거 뭐? 이거 뭐, 라면복귀야? 응, 라면복귀야. 아, 야, 이... 뭐할래요? 나 라면복귀 배워, 너무 배고프더라. 진짜 뭐가 있는데. 제이크 해. 아, 맛있겠다. 야, 나 죽은 거야? 어, 짜파구리다 왔어. 야, 이거 어떻게 다 먹냐, 근데? 야, 이거 어떻게 다 먹냐, 근데? 야, 너 같은 거 다 먹냐, 아니, 이거 뭐지. 야, 야, 너 누구는 다 먹냐, 아니? 밥 먹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네. 응? 도둑 보너시 도둑 아 넷플릭스는 봐야겠다 와 강철부대 못봤다 강철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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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펜이 제일 재밌는 거 같아 뭐야? 고맙다 이건 뭐 선일이고, 이거? 아우 나 입이 나 또 뭐 싶은 것 같은데 아 이거랑 짜파게티랑 피자 와 다 밀가루네 진짜 맛있는데요? 뭐야 그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아무 행동을 안 할 겁니다 오 진짜 신기하다 오 나잖아 오 오 완전 신기해 우와 재밌는데? 나와 오 완전 신기해 야 남자랑 이거 봐 완전 신기해 해봤어? 뭐예요? 게임이에요? 응 마력같이구나 이거 새로 나온 거 야 저거 진짜 신기하지 않냐? 뭐야? 저거 표도로 조종하는 거야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보여요? 아니 그냥 여기가 맵이야 우와 대박이다 이거 봐 이거 봐 대박 저 한번 해봐도 돼요? 봐봐 너 저기 앉아있어봐 안 돼있어봐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게 네 얼굴 보여 봐 그럼 이제 네가 보습업이야 아 진짜? 응 이거 봐 그럼 조금 조금 더 숙여야 돼 지민아 화면이 안 보여 화면이 안 보여 이거 봐 형 얘가 보습업이야 지민아 형이 사진 찍어줄게 발사 안 떴다 그럼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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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아빠 놀아줄 때 진짜 좋겠다 아빠가 아들이 놀아줄 때 와 되게 재밌다 이거 보면서 하니까 되게 헷갈려 뭔데 뭔데 지민이 몇 호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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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민이 몇 호야? 네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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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만 제이홉 앉아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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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이홉 기다려서 누워봐 왜 엎드려 너가 나와 화면이 반대로 누워 반대로 엎드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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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은 칸과 사모님을 놀라지만 딸 칸과 사모님을 놀라지만 아이가 좀 불어오는데 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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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고양이 구출 유튜브 아 나 이거 봤어 진짜 귀여워요 근데 얘 좀 안타까워요 다리 다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아예 안 움직이는 거예요? 뭐 그런 거로 하고 병원 가봤는데 다리 뭐 안 움직인다는데 근데 얘 학지라는 게 진짜 웃기는데 너무 귀엽던데 하 하 하 하 하 그러잖아요 아 강철부대 못 봤다 강철부대 아 1병 날 써야겠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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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빨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감사합니다 진짜 헉갱스 온 것 같아 진짜 헉갱스 온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꿀꿀꿀꿀 소금 이야 이거야 선지 부적금이 전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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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6만 원이고요 786만 원 왜? 지금 너 차례래 나 게임기 하나만 시켜주라 자 여러분 네 누적 금액을 맞추시면 7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근데 어떻게 맞춰요? 달려나 방탄이랑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사실 별로 상관없어요 아니 맞추고 싶은데 진짜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매수하려고 했습니까? 달려나 방탄이랑 관련된 숫자? 이 정도는 안 돼 달려나 방탄이 이제 몇 가지? 전국아 주영 전국아 시켰어? 아이스 커피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전국아 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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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 게임기 하나 무조건 얼마죠? 내가 지금 커피 한 잔 시키면 801만 원 된다고 하거든요? 야 호바 어? 달려나 방탄 시작 날짜 아닐까? 시작 날짜? 시작 날짜로 하기에는 너무 2로 시작하지 않냐? 그럼 이미 우리가 초과했는데 2000일 수도 있지 2000 800만 원 아닐까? 왜 800만 원이야? 아니 2000만 원 될 수 있잖아 2000년대로 시작하면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안 사면 우리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더욱더 목표 올려놨지 않습니까? 야야야 찾았다 뭐? 야 찾았어 야 8월 1일이야 8월 1일? 야 801만 원 아니야? 어 그럼 나 커피 하나 시키면 다른게 810만 원이지 810만 원이지 어떻게 801만 원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8월 1일이니까네 8월 10일이어서 810만 원이겠지 801만 원 맞지 아니 내가 내가 커피 하나 시키면 801만 원이 된다고 아 진짜? 아닌가? 어 그럼 게임기는 못 시키겠다 야 정국아 맞출 수 있냐? 제가 커피 하나 시키면 801만 원 된다니깐요 그럼 커피 하나만 시켜봐 그래 시키고 자 이제 멈춰 멈춰 자 17번 방 커피 하나 부탁드립니다 801만 원 난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달려라 방탄이랑 관련이 있다며 제작진분들 단순해 네 생각보다 맞아 그래 801만 원인갑네 솔직히 다 시킬 것도 없잖아 뭐 그렇긴 하죠 나 솔직히 지금 졸려 그냥 자고 싶어 나도 난 잠이나 잘까? 자 일단 일단 보류합시다 일단 일단 보류 자 지금 현재 누적 금액 801만 원 그럼 호비씨에서 멈춰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남의 혼캄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빙수 먹을래? 형 피자 형도 먹지도 못하고 있구나 빙수 먹을래? 배불러서 못 먹은 거죠 형 지금 아니 나 이거 마리오카트 안으로 바로 돌아다니라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라드리겠습니다 형님 손님 어느 부위를 드시고 싶으세요? 어느 부위를? 어느 부위를? 이 부위요? 네 가장 작은 부위를 원하시는군요 아주 깔끔하게 제가 잘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고로군졸랑의 꾸레찍어 먹어야 또 맛있지 뿌려 드릴게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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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우 유료존엇 이미 멤버들으론 게임 게임 이미 와 진짜 무섭겠다 형 와 진짜 무섭다 형 뛰는 척만 해봤는데 너무 무서워요 뛰는 척만 하면 무서워? 여기서 이 앞에만 그냥 꽁꽁꽁 고수 고수 게이트 1 앞에 시작 지점이 어디야? 좀 하네 다리 사이로 지나갈 수 있어 나 진짜 초딩된 것 같아 지민아 네?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하고 있냐? 봤어? 너무 창피해 야 민망해 죽겠다 지민아 너무 창피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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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캉스 즐기셨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 보니까 되게 즐기는 것 같아요 진짜 실체 호텔에서 지낼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투하할 때 이거지 투하할 때 이거지 오늘 호캉스 잘 즐기신 것 같고 자 이제 정산이 나왔죠 내가 맞춘 것 같아 801만 원? 800일 아닌데 혹시 그냥 정답인 척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800일 아니면은 진짜 도저히 이렇게 뭐가 있냐 뭐가 있냐 솔직히 제 출원은 괜찮았잖아요 합리적이었잖아요 8년 차에 이제 처심 그러니까 8월 1일 2일 2일도 얼마나 좋아요 5월에 팬미팅도 싹 부져버렸는데 그리고 달방 첫 방송이 8월 1일 아 여러분 오늘 저희 한도는 거의 7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봐도 7일 것 같아 진짜 실상에도 왜? 7만 상금이 10만 잠깐만 지금 감독님 입에서 남았는데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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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아 근데 이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오늘 정말 감사하고 오늘 호캉스 진짜 재밌게 했어요 네 재밌게 즐겼으니까 네 재밌게 즐겼으면 됐어요 자 오늘 달방 머니의 한도는 여러분 맞췄어요 801만 원 우와 진짜? 에이 거짓말 너는 솔직히 바꿔주셨다 아니 진짜 봐봐 진짜? 와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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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프린트 프린트 근데 마지막에 너 커피가 딱 정점이었네 그러니까 아까 너가 에이 에이 신기한 것도 진짜 너 커피 가격으로 딱 맞춰진 것도 신기하다 맞아 그럼 우리 그냥 막 시키다가 마지막에 커피 딱 시키니까 800일이라 커피 시키면 딱 801만 원이라고 와 나 게임기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지 너 게임기 시켰으면 이제 사실 뭐 그렇지 너 인생 이제 게임 되는 거야 그렇지 인생의 게임이랑 고향은 어떤 거 나 오늘 재밌을 거야 너와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목숨의 개수가 정해져 게임이 진짜 나 어떤 거지 여러분 문화상품은 100만 원 우와 진짜 진짜예요? 이걸 맞춘 것도 우리 대단해 감사합니다 와 진짜 와 달방 역사상 가장 큰 상금 아니야? 오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진짜 잘 쓸게 대박이다 이야 아 이거 맞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상품과 상품과 그쵸 그니까 나 그게 너무 진짜 설마 했어요 야 남준아 네가 맞춘 거니까 50만 원 줄게 아 진짜로? 거절해야 여기 진짜 짠 바구니 너무 잘 먹었다 진짜 거절해야 그림이 나오지 다시 하자 자 야 남준아 이번에 네가 맞췄으니까 내가 이거 반 줄게 진짜 너무 고마워 거절해야 그림이 나오지 형 근데 형이 거기서 안 주면 그것도 더 이상 아 그러네 야 남준아 자 아 진짜? 아 진짜? 떨리는데? 아 진짜? 찢어질 거 같아 찢어질 거 같아 네 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자재로왕산 호캉스 뭐 여러 분량 걱정하시긴 하지만 어떠셨나요? 어 솔직히 말하면은 뭐 티비 보고 좋았는데 밤이 잘 오더라고요 심지어 왜 이렇게 잘하냐 아니 뭐 호텔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일단은 너무 아 갈비살 짜파구리 좀 어 맛있더라 장어 덮어집이 맛있어 호캉스 한번 부셔봤는데 네 아 뭐 재밌었던 것 같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그냥 한복파의 호캉스는 또 색다르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혼자서 그냥 내 시간 가지면서 뭔가 후식 먹을 때가 되게 좋았어요 디저트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내 시간 가는 게 뭔가 내 공간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되게 또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뭐 일단은 저희 멤버들의 이런 가볍지만 소소한 행복 네 이런 행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는 또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달려봐야죠 달려라 방탄이니까 그럼 달려야죠 런 비트 해야죠 네 자 재밌는 호캉스가 됐습니다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poof ah 아 그 지금 그 재 возможность 다 AT